지금은 보스도 몇 마리 없으니까 그냥 맞춤덱을 짜야 할 것 같은데 그 위치에 이 게임하는 사람 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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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쓸 덥스보다는 몬스터 트레인이랑 훨씬 가까운 게이밍 같은 만 1등 어...뭐먹지 4대기 먹을까 남손 어 싸대기 먹었으면 6 곱하기 4대 밴드 애가 종에 쓰기 좀 아까운가? 아 근데 당장 안쎄지면 불안하단 말이야 남전투에서 죽을 것 같구나 스플린터 병치 열매 총 6번 쓰는 거 한 번내 쓰는 게 훨씬 이득일 듯? 아 아님 말고 뭐야 저거 3 곱하기 3 탄성 플라스크 아니 이거 승천 단위도 너무 어려운데 아직 밸런스를 못 잡은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애들 부적 달리면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돼 깨씨 4개 달린거 어서오고 어떻게 잡냐고 말도 안 돼 뗄립듀를뚜루뚜루 sahi 뗄립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저건 한줄에서 무작위 좀 헷갈리긴 하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선택지 3개 나온 것 중에 골라야 돼서 구도 대로 해야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부적상인 부적상인특 이쁜 오 딸부 눈 효과 괜찮은데 분노 3은 쓸 일 없을 것 같고 상자 사자 얘 두대 때리니까 눈뭉치 두개 달면 좋겠지 후드에 달린 뿔인가 머리에 달린 뿔인가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어떻게 잡냐 무적 달린 애들 너무 쎄 무적 달린 애들 너무 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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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투에... 공채 반으로 깎여서 나와요. 그래서 뭐 죽여도 되긴 한데... 페널티 아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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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죽여서... 돈은 넣고 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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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 뭐... 밑에 가서... 왕관 사자... 얼음 주사위... 얼음 주사위... 왜 이렇게 구리인거같이... 얼음 주사위... 타이가로 하죠... 타이가로 하죠... 집게... 소스... 왕관 타이가...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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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군을 많이 올린 다음에... 얼음 주사위를 쓰면? 그래도 한 번은 먹었네 아이템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우 역시 물어뜯는 상자다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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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커 무더기인거 좀 빡세네 아이가 회복 토템에도 방어메어 걸릴 것 같은데 어이코 실수했네 위에 상자 하나만 놔둬야 되는데 이야 이번에 상자 진짜 일 잘했어 아 쓸데가 없네 아이씨 리롤 겹슬 모블린 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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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아이씨 못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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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주사위 이건 열 아닐 것 같은데 개굴 아 스톤 됐네 완전 잘 가고 부적받다 줘 믿을 수 있는 건 부적밖에 없어 아군에 복사본 엘스 원함 엎 로바 썰이 효과 글쎄 눈물이네 다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미친 깨시맨이다 또 깨시병자 깨시는 깨시로 안격 안격 특성 너무 정신 나갔어 뭐 생각으로 넣었냐고 안격이 제일 낫없음 원래 턴제 게임에서 한 턴 더 행동하며 사기잖아 쟤도 반격이네 깨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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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린 못가 어딜가 고글린 못가 고글린 못가 은행 복사 세상에 돈주고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자랑 마조랑 불이 붙으면 갯반나나 러시는데 일단 이겼다 뚜루루루루루룩 뚜루루루루룩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룩 뚜루루루루룩 러시니 와저 아니 쟤 첫출천만에 바로 부상자 됐어 부상으로 부상을 드리겠습니다 패이는 아이템 한개를 복사함 좋은데? 눈린 비스킷 저주부여 집게에다가 날자 역시 눈린에 다는게 낫지 않나? 적을 죽이면 카드 뽑기 2회 이건 뭐 리더 줘야지 북살까? 두둥탑? 두둥탑? 우리 애들 불피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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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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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복사가 된다고 아니 여기 본다빈 개꿀인데 밤도 칠샘 도나옴. 야 돈이다. 돈 겁나 챙겼는데? 바로 200원대. 얘 쓰레기 주잖아. 쓰레기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밸류 올리는 게 맞으려나. 아군 픽 역시... 아군의 체력을 1회복... 쓰레기 받기에는 너무 애매한데... 쓰레기 받고 받기에는 너무 애매한데... 층 하나 날렸네 버스터는 타이가가 잘 잡지 이건 벌써 이긴거 같은데 필드 전개 갭 다르고 필드 전개 갭 다르고 못참지 눈빈 달고 복수하면 되겠다 이건 이겼다 어깨짐 와우 굽치고 장굽치고 죽이면 드로도 준다 가슴 얘들로 저는 죽네 힐도 좀 있으면 좋겠다 넙스컬 난 독이나 지내된다고 0딜 4딜 아 아 왜 다이가 실수는 이거 냠냠이 나왔으면 눈빛 훨씬 빨리 눈빛 훨씬 빨리 눌렸을건데 얼방은행 넙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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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홀방 더럽게 만들 넙스컬 비격실발똥이라 비격 안했다고 발동 꺼내네 넙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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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것 잡아서 돈 벌고 가자 동뚱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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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왕 엔딩 아이가 불쌍해 어? 복사다 300원이 있는데 털팽이가 날 것 같은데 체력 7회복 아군 픽 역시 이빨 획득 체력 4짜리인데 어떻게 어떻게 쓰냐 헤머 타이가도 쓰는데 타이가보다 얘가 단단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저 칸에 복사본을 체력 1상태로 소원함 아씨 미치 배 무섭네 아 복사할 거 있나 부적이냐 부적이냐 오예 네 꿀 아니 근데 어? 부적 3개가 끝인가 보네 아쉽다 음 몰빵하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이덱 어떻게 이기냐 아니 또 이걸로 이기면 이덱 잡아야 되잖아 리치왕 겁나 무섭네 경로 무작위 경로 무작위 대기 여기 어떻게 짜야 되지 복오스 잡아야 되는데 눈보라가 좀 중요하겠네 눈면역이긴 한데 매터마다 눈 걸면 되지 눈보라 집게 이게 근데 죽이고싶은 애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무작위 달면 그게 안될거 같은데 이거 이제 똑같은 애한테 두번걸리겠지? 꼴바퀴? 갈고리 슈퍼랜덤블블리자드 돈 남는 데 살게 없다 결국 상점에서 이득은 별로 못 받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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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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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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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는 잡은거 같네 야 너 일루와 믿지 말고 아씨 얼리라고 왔어 벗벗 두개 놈보라나 보관봐 아이가가 죽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서리 소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드가 너무 많아 아이씨 선택하기 힘들어 8댐 1댐 준준만 올려도 질일이 없다 어서 앗 난 200을 또 내가 다시 와서 이겨줘야 근데 허리 소자님 한판 해요 아이씨 쓰레기 게임 어이씨 ess Services 아이씨 아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죽어라 리치킹 와 카드 뽑기 저거는 보스로 나왔을 때 나무스를 뽑는 거 아닌가 승리? 새로운 서리 수호자가 등극함 정보 예전